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..뭐야! 아 얘 스펙업 좀 해주고 싶은데..뭐..뭘 하지? 97을 좀 깎아볼까? 일단 97도 노리고 좀 깎아볼게 아 이거 멸망전은 아닙니다 아 수바 이거 97까지 뜨면 이거 운명인데? 인정? 아 나는 근데 돈 깎는게 항상 무섭다 와 수바 아드돌 개 비싼데? 돌비아드 1700원인데 1600원인데 자 가자 자 이번에 돌 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이번엔 그냥 정확히 스카이넷 사태에 맡길 겁니다 스카이넷 부르고요 어 그냥 스카이넷이 맞아 자 갑시다 돌대 스타트 합니다 돌! 그렇지 성공 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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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지수 뭐 어떻게..어떻게 한거지? 뭐..뭐가 잘못됐는데? 느낌으로 가 가 자 같은 느낌이었고요 실패 성공 아! 아! 그냥 내 느낌으로 가 아 이 새끼는 역배 역배를 좀 노려야 되네 정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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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배 정배 역배를 여기서 터쳐주면서 정배 ps 왠지 퐁당 퐁당 느낌이어서 이걸 누르면 100% 붙으니까 바로 이걸 누르는 척 하면서 이걸 누르면 그렇지 이 낀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으으으 땡 어허허허 아아 8,7 씨이바 정리 아깝다 아 넌 왜 그러는데 이 미친놈아 아아 아이씨 퐁당 퐁당 돌 1,2,3 돌 대 2는 괜찮아요 아쉽긴 한데 아쉽잖아요 돌 대 2 띄우려고 수바 97돌 깎는 미련한 새끼가 어딨습니까 여기 여기 말고 또 돌파가 어딨지 성공 실패 성공 아으 오 아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초 범인 아 이건 느낌으로 가자 오 오 으으으으 으앗! 걸려들었어 간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하나, 둘, 셋 후바 맵네 아어어없 됐다 이씨 무조건 정배네? 아니 후바 25펀데 이걸 올려치기를 한다고요? 아니 이 도라이 같은 새끼 아니야? 아니 씨를 거꾸로 붙잖아 이 미친놈아 아이씨 이럴테 엿 먹어 님들 근데 방송키고 돌 깎는거 존내노잼 아니에요? 계속 그냥 절규하고 부르짖고 이게 뭐가 재밌는거야 도대체 계속 똑같은 짓거리하는데 아이씨 아 네이버 운새 국룰인데 아 네이버 운새 국룰이라고 아 네이버 운새 한번 봐볼까? 대기만성 윗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으나 선배나 상사 스승들의 도움으로 일이 수월해집니다 어 오늘 시참을 한번 해야되나 돌깎는거를? 애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가와주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어서 전화를 해보세요 거부하시는 듯? 별자리 운새 천여자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흐름을 놓치면 안 돼 믿음을 타면서 하나 둘 셋 따 하나 둘 셋 따 아 씨바 이거 진짜 킹기다 제발 따닥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욕 좀 그만해라구요? 귀를 닫아 아 왔죠? 걸려들었죠? 성공했죠? 하 씨 제발 하 얘는 정배돌이었어 믿어 스마일게이트를 믿어 수치를 믿어 숫자를 믿어 이 세상 유니버스 이 유니버스에서 55%는 수박 높아 붙어 하나 둘 셋 다다닥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갑니다 대단해요 아 아까 초반에 붙었으면 게르박이었는데 와시랭 표현도 녹아버렸네 자 소리도 안 듣고 등 돌아서 누르고 있습니다 등 돌아서 소리도 안 듣고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떴냐? 하 제 기상술사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기상술사 어디가서 무시당하는 그런 꼴 제가 살아서는 못 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홍승헌 97조를 없으면 게임 안하겠습니다 씨벌탱 나 뭔가 깨달았어 지금 확률법의 신이 내 머릿속에 잠깐 들어온 누르면 붙어 누르면 붙은다고 생각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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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정배 무조건 정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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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는 정배라고 외치면서 나는 계속 정배로 찍고 있다 정배 이건 내가 누른건 정배다 정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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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른건 다 정배야 정배 정배 무조건 정배 정배 내가 누른건 다 정배야 정배 왔어 걸려들었어 제발 제발 막힘상술사 제발 기상술사 제발 제 기상술사 옥황상제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거 붙으면 수바 간다 안 봅니다 안 보고 누른다 간다 하나 둘 셋 떴냐? 지금 내가 어디서 뭔가를 땡겨올게 없나? 어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진짜로 이거 파괴를 한 덩이까지만 해볼게요 저 강화용으로 냅둬야 되는데 딱 한 덩이까지만 해볼게요 제일 문제라니까 망했네 도와줘 우리 은혜 마지막이다 진짜 나 얼마 쓰냐 오늘 신멸 하나 샀겠다고요? 못 샀죠? PC방 단일 돈 모았으면 컴퓨터 샀냐고요? 못 샀죠? 담배 피는 돈 모았으면 페라리 샀냐고요? 못 샀죠? 평생 못 사죠? 못 사죠? 절대 못 사죠? 끝 진짜 다 온몰라인 됐어 진짜 끝 패배 내가 졌다 와 근데 오늘 구칠 각 존내 몇번 잡혔는데 아 진짜 아깝네 하 C랭 돌 한 200개만 더 깎아보고 싶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대충 얼마 쓴거지 돌의 맛? 한 50장 들어갔나? 와 이거 진짜 정신 나가버리겠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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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